다 불러졌어! 빨리! 빨리! 빨리 와! 으악! 이! 어떡해! 으아아악! 네, 오늘 저희 벨리곰팀이 최초로 게스트가 있어요! 워터 파이! 워터 파이! 워터 파이! 안녕하세요! 저는 가위 키우개 카유이입니다! 너 혹시 나랑 같이 까꿍할래? 까꿍! 근데 저희 오늘 뭐하는 거예요? 사장님! 봄 터넘금 전사장 면 신속 발달 부탁드립니다! 우리한테 첫 미션이야! 여기인 것 같은데? 여기? 문 되게 근엄하게 열리네? 들어와! 앞으로 가려도 될 것 같은데? 안 되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기다리자! 나 왔다! 감사합니다. 벨리 봄 들 수 있겠어? 좀 무거울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! 많이 파세요! 가자 가자! 호조심! 화분! 가자! 너 진짜 사방사방 잘 걷는구나? 예뻐 예뻐! 기분 좋아? 같이 춤 출래? 가자! 좋아 좋아! 잘하고 있어! 조심해! 계단이야! 조심해! 굴러 떨어지면 안 돼! 다음! 못하겠어? 싫어? 안돼! 배달 가야 돼! 들어가! 잘했어! 우리 배달 잘해야 돼 알았지? 잘했어! 땀 닦고 너 근데 버스카드 있어? 없어? 없어? 내가 너꺼 끊어줄게! 근데 너 어린이야 어른이야? 좋아! 가자! 근데 나 카메라 들어야 되니까 네가 일에 철가방 들어! 좋아! 잘했어! 기특 기특! 가자! 열차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빨리 와! 올 수 있지? 옆으로! 여기로 와! 여기 넓은 데 있다! 여기여기! 여긴 되겠지? 놀 수 있겠어? 다행이다! 옳지 옳지! 너랑 가기 힘들다 좀! 잘했어! 벨리마을에 사는 벨리곰이에요 네 다요! 이성에 사람이 없어? 없어요! 벨리 마을에 사는 벨리곰이에요 귀엽죠? 잘 추죠? 여기 의자 없나? 여기 의자 없나? 벨리야 나 너무 힘들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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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너 지하철 처음이지? 왔어! 타자! 일로 와! 차량 내리면 타야 돼? 조심해! 조심해! 으이짜! 어 저기 자리..잠깐만 고마워! 누구 아시는 거예요? 아! 곰돌이랑 같이 배달하고 있어요 귀엽죠? 벨리에요 벨리 벨리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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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아! 아 네! 죄송해요 가지 마세요 내려요? 안녕히 가세요 벨리 가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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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가자 가자! 가야 돼! 못 내리면 큰일 나 어! 어! 다행이다 넘어지면 안다 알았지? 여기 가팔러 조심해 같이 가! 왜 이렇게 말라? 벨리야! 진짜 마르네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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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번부터 우리 너무 진을 뺐어 피디님! 저희 뭐 약간 좀 쉽게 들만한거 없어요? 오오! 벨리 화났잖아요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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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안녕하세요 아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나즈 레어케스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훨씬 얼굴이 조그맣네요 얼굴이 이만한데요 철가방 조심해 늦었다 빨리 가서 빨리 빨리 다 뿌리겠어 빨리 빨리 와 조심조심 어떡해 괜찮아? 5명 괜찮아? 다친 것 같은데요 오른발 오른발 이리 어디가 이거 배달해야지 배달 진짜 말 안 듣네 다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다 여기인 것 같아 저기 저 건물 이거 했어 어떡해 우리 가자 그래도 우리 해 저물기 전에 도착했다 야 완전 좋아하시겠다 우리 둘이 같이 가니까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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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 혹시? 네 맞아요 벨리 맞대 배달을 하긴 했는데 혹시 배가 좀 많이 고프신가요? 배가 많이 고파요 아 그래요? 네 사실 이건 좀 비밀인데 벨리가 오다가 좀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사장님이 좀 랩을 잘 씌우셔가지고 저는 내신 기대 중입니다 떨린다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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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하신 만큼 포도알로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포도알 하나에 만 원씩 저희 알바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다 채워주시면 양심이 있어 없어 이리 와 너 이리 와 어때 별리 어때 별리 어때? 별리 어때? 별리 우리는 실패적이야 이거는 일단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접어두고 피디님이 통 크게 다시 주문하셨거든요 진짜요? 그거 앉아서 기다릴까요? 아 진짜요?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저.. 네 네 너무 준비한 고민이었다 남자친구가 4년 동안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4년 동안 없었거든요 améric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